안녕하세요. 매직회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사물인터넷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만든 재미난 사물인터넷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사물인터넷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것을 할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아두이노 유니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아주 쉽고 간단한 사물인터넷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들을 살펴보고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두이노 유니라는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아두이노 우노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아두이노 유는 기존 아두이노 우노랑 다른 점은 먼저 이름부터가 좀 특이해요. 이 아두이노 유니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유니라고 적혀 있는데 이 유는 중국어예요. 중국어로 구름을 뜻해요. 우리가 대개 뭐 사물인터넷이나 뭐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을 봤을 때도 대개 인터넷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이제 구름으로 많이 표시를 해주는데 아두이노 유니 같은 경우에서도 유니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인터넷을 뜻하기 때문에 유니라는 이름이 붙었고 아예 아두이노 팀에서 이 사물인터넷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계획을 짠 다음에 만든 게 바로 이 아두이노 유니예요. 따라서 이 아두이노 유니 같은 경우에는 무선 와이파이랑 그리고 이더넷 실드가 있어서 인터넷에 바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 아두이노 유니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도 이제 일종의 머리 사람과 비유해서 생각하는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가 뭐 아트메가라는 어떤 부품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아두이노 우노는 아트메가지만은 이 아두이노 유니는 아트메가 말고 또 이제 우리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또 CPU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의 머리 두 개의 프로세서가 있어서 어떤 때는 이제 아두이노 관련된 센서 전자회로 관련된 거를 쉽게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뭐 운영체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좀 기존의 아두이노 우노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한 그리고 어려운 연상 같은 것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번 시간 아주 쉽고 재미난 이제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를 할 건데 참고로 이 아두이노 유니를 개발할 때 거의 처음부터 템부라는 서비스를 같이 이제 고려를 해서 만들었어요. 뒤에서 이제 템부를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를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템부는 사물 인터넷 API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다양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나 기능들을 아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 서비스예요. 그것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준비물을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은 이번 시간 브레드보드 하프 사이즈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버튼을 한 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LED를 한 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LED에서 사용할 225옴 저항 한 개 그리고 10킬로옴 저항 한 개 그리고 수수점퍼하이어 적당히 이렇게 한 5개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먼저 아두이노 윤 쪽에 회로를 연결한 다음에 이제 좀 더 프로그램 관련돼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회로는 다음 그림처럼 해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LED랑 버튼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여기 아두이노 윤 쪽에 그라운드 쪽에다 이제 점퍼를 하나 꽂고 이 점퍼를 연결한 점퍼를 파란색 줄에 연결되도록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LED를 먼저 연결할게요. LED가 이제 다리가 이제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죠. 이 긴 다리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짧은 다리가 위로 향하기 위해서 이쪽에 하나 꽂아주시고 그리고 짧은 다리 있는 쪽에다가 225점 저항을 연결하시는데 곧바로 우리가 지금 그라운드를 연결한 파란색 마이너스 줄에 꽂도록 한 쪽에 꽂히고 LED의 짧은 다리 쪽에 꽂도록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LED의 긴 다리 쪽은 점퍼를 하나 꽂아서 아두이노 윤의 13번 핀에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버튼을 연결할 건데 버튼 연결하기 전에 먼저 저항으로 맨 밑에다가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버튼의 다리 하나가 꽂도록 이렇게 버튼을 끼워주세요. 버튼을 꽂았고요. 그리고 저항의 다리가 하나만 꽂혀있는 쪽에다가 이제 점퍼를 꽂고 그 다리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쪽이랑 그라운드랑 연결되도록 연결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항 다리랑 버튼 다리가 같이 꽂혀있는 줄에 점퍼 하나를 꽂고 이 점퍼는 8번 핀에 꽂도록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에 버튼 다리가 하나만 꽂혀있는 쪽에다가 점퍼를 꽂고 아두이노 윤의 5볼트에다가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원래 전에는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핀번호가 표시되는데 아두이노 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핀번호가 적혀있어요. 그래서 회로도를 잘 보시고 따라서 똑같이 연결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템부라는 것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앞에도 설명했다시피 아두이노 윤을 만들 때 이 템부라는 서비스를 같이 고려를 해서 만들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템부라는 서비스는 말 그대로 사물인터넷 관련된 서비스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사물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아두이노로 날씨 정보를 받아온다던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연결한다던가 이메일을 연결한다던가 할 때 이 템부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템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자신이 원하는 아이디랑 그리고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랑 그리고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하고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대시보드가 뜨는데 이 대시보드의 왼쪽에 코레오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코레오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보면은 이 템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목록으로 표시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다 있고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물인터넷 관련된 서비스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련된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도 여기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템부를 가입했는데 템보에 로그인했는데 여기서 앞에서 제가 아드위노 윤에다가 버튼이랑 LED를 연결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템부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사물인터넷 프로젝트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야우라고 적혀있는데 야우의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weather라고 표시가 돼요. 야우 밑에 weather를 누르면은 get weather by address 바로 이제 그 주소를 통해서 그 해당 주소 지역의 날씨 정보를 받아오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한번 아드위노 윤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눌러주고 원래 이 템부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 상단에 IOT 모드가 OFF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IOT 모드를 ON으로 선택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에 보드 선택하는 게 있는데 아드위노 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윤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혹시나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아드위노 윤이 없다. 나는 뭐 아드위노 우너만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드위노를 선택하시고 대신 내가 이더넷 실드를 사용하는지 와이파이 실드를 사용하는지 GSM 우리가 이제 그 통신 다른 모듈을 사용하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아드위노 윤이고 참고로 아드위노 말고도 삼성 아틱이랑 TI 쪽에 이제 런치패드라는 것도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아드위노 윤을 선택하고 뭐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할게요. 먼저 이제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주소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날씨를 이제 확인하는 거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 어드레스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다가 영어로 서울이라고 입력하고 런을 누르면은 기다리면 이렇게 밑에 아웃풋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현재 날씨 기준으로 컨디션 코드는 바로 이제 이 날짜 숫자가 날씨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숫자 값이에요. 그리고 글자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비가 약하게 내린다. 그리고 기사계보. 앞으로 비가 약하게 더 내릴 것이다. 이런 거. 그리고 최고기온.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 기준인가 보니까 화씨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고기온. 그리고 뭐 최저기온. 그리고 습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노츠라고 적혀있고 여기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 야우웨더 관련된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밑에 컨디션 코드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거기 눌러서 내려가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컨디션 코드 숫자 값들이 그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 11번이었는데 바로 이제 비가 내린다는 뜻이죠. 이 코드 값들을 보고 그 숫자 값들을 보고 아 지금 날씨가 이런 상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를 돌려본 거예요. 야우에다가 서울의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야우가 이러한 정보를 줍니다. 라는 것을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이제 템부 쪽에서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짜냐면은 Is this Korea Triggered by a Sensor Event 바로 이제 이런 템부 쪽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은 이제 코레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서 코레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게끔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If 만약 저는 이제 디지털로 바꿀게요. 디지털 하고 여기 디지털 누르고 A형이 A형 부분에다 클릭을 하면은 제가 여기 그림에서 제가 원하는 핀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버튼을 8번에다 연결했어요. 8번을 선택하고 버튼 8번이 하이가 내면 바로 이제 제가 버튼을 누르면 그때 코레오 동작이 실행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Should an output trigger a hardware event 그러니까 만약에 야우 쪽에서 날씨 정보를 받아온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이걸 눌러주고 컨디션 코드가 몇이면은 여기 뭐 옵션이 다양해요. 컨디션 코드 포어 캐스트 코드 뭐 이런 다양한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날씨라서 지금 곧바로 막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컨디션 코드가 11이라면 그때 13번 핀에 연결된 LED를 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코드를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아두이노 코드가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다양한 제 이제 여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모자이크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제 템부 계정 관련된 정보가 적혀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템부 관련된 계정 정보 그리고 아두이노 코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템부가 만들어준 아두이노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또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느냐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다가 다운로드라고 적혀있는 거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지금 생성된 이 아두이노 코드랑 지금 필요한 템부 내 계정 정보랑 했던 게 모두 같이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가 돼요. 지금 한번 지금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는데 이거를 압축을 풀고 실행을 하면은 이와 같이 방금 전에 템부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코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템부 어카운트 쪽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제가 지금 모자이크를 했는데 템부 어카운트 쪽 바로 제 템부 계정에 대한 이 템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템부 계정에 대한 것도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저는 단지 아까처럼 뭐 선택하고 뭐 선택하고 한 다음에 다운로드 누르고 여기서 도구에서 보드에서 아두이노 윤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트 설정하고 업로드 해서 확인을 하면 돼요. 실제 업로드 한 다음에 동작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아두이노 윤을 연결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포트를 선택을 했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업로드를 했고요. 업로드를 한 상태에서 시리얼 모니터에서 기다리면은 이와 같이 센서 0000 이렇게 코레오가 아까 버튼을 누르면 실행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코레오가 실행되는 것을 기다리는데 제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트리거하면서 버튼이 눌렸다 해가지고 코레오 바로 이제 동작이 실행이 돼요. 동작이 실행된 다음에 지금 13번 LED가 켜졌죠. 그 말은 야후 쪽에다가 정보를 물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컨디션 코드가 11번이라서 LED가 켜진 거예요.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템브를 이용해서 이제 그 IoT 사물인터넷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이제 아두이노 윤으로 야후의 날씨 정보를 갖고 오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사물인터넷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원래 이 야후 날씨 갖고 오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실제 템보 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까도 설명했던 이 코레오스라고 적혀있는 밑에 목록을 살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구나 해서 그냥 선택하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아두이노 윤을 선택하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코드를 이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템보는 따로 구체적으로 더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시는 게 좋고요. 대신 하나 추천해 드리면 이 서비스 중에 재미난 거 하나 간단하게 넥스모라는 게 있어요. 넥스모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넥스모를 가입하면 가상의 돈을 주는데 그 가상의 돈으로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전화를 걸어서 컴퓨터가 전화를 걸면 컴퓨터가 지금 영어로 물어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말한다고 쳤을 때 지금 LED를 키시겠습니까? 키시려면 0을 누르시고 안 키시려면 1을 누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물 인터넷 제품들 물건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템블 쪽의 메인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익스플로어 프리빌트 IoT 어플리케이션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 바로 이 템블을 이용해서 재미난 것들 만들 수 있는 재미난 것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사물 인터넷 아두이노 보드인 아두이노 윤을 이용해서 야후 날씨 정보를 받아서 확인하는 것을 간단히 구현해 봤는데요. 원래 솔직히 이 아두이노 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사용하려면 설정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전에 오디와이 강의 중에서 이 아두이노 윤을 사용하는 강의가 나와있어요. 그 부분을 보시면 이걸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이번 강의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템블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혹시나 아두이노 윤이나 아두이노 윤이 아니더라도 아두이노 와이파이 실드나 이더넷 실드를 통해서 템브를 이용할 때 혹시나 잘 모르겠다 어려운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제 메일이나 오디와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템블와 비슷한 서비스인데 오히려 진짜 템브도 쉽지만 정말 정말 쉽고 재미난 블링크라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주 마찬가지로 재미난 사물인터넷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